이제는 여기 갑니다 봉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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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반 갈거에요 봉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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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봉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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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가구요 이제 점점 점점 하나씩 변형 잡다 이렇게 갈거에요 봉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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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이곳에 들어보세요 봉 경성용 신희호예 봉다 봉 이렇게 온거에요 그죠? 여기다가 나중에 팔을 붙일거에요 일단 요렇게 가 볼게요 시작 자 벽정성 뒤비어리게 벽바 앞에꺼는 4개 킹거 그다음에 뒤에꺼 잘린거에요 벽다 붕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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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다 붕다 벽다 앞에꺼는 4개 네 번 똑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꺼는 반씩 짜리는거 두개 두개씩 자 하나 둘 셋 넷 넷 넷 알아요? 네 다시한번 봐요 시작 정자궁자궁자궁자궁자 한번 더 시작 정자궁자궁자궁자 그 다음에 반짜리는거 정자궁자 시작 정자궁자궁자 이걸 두번 가는거에요 그래야 네개가 되죠 시작 정자궁자궁자궁자 정자궁자궁자 요렇게 가실게 자 가볼게요 구음으로 갈게요 정자 시작 정자궁자궁자 반짜리 정자궁자궁자 정자궁자궁자궁자 이게 아주 기본이구요 이번에는 정다궁 여기다가 딸려주세요 다다다 정다궁 따다다 시작 정다궁 정다궁 변하는게 두번째 만만 변하는거에요 그쵸 정다궁 다다다 구 다 시작 정다궁 다다다 구 다 정다궁 다다다 구 다다다 다 정다 구 다 정다 구 네 이제 볼게요 정다다 이 띠어의 역사 고꾸난 춘천 우정운 머리 명렬지요 열쇠가이도 1, 2, 3, 3번간은 저 고양이 될 거니 애자만수 여기 사람이 되는지? 애자만수에서 장단은 꼭 정해진 거 아니라고 해도 돼요 노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도 돼요 여기가 애자만수 이건데 애자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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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오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만 친 거예요 앞에 애자만수만 변한거죠 다른 거 많이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장단만 맞춰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덩단덩단만 치시면 돼요 그냥 추천돼요 시작 성경성 일기어의 정안수 고고가 중독으로 고당한거죠 고고가 중독으로 고당한거죠 고고가 중독으로 고당한거죠 저를 세 가지로 고고가 중독으로 고당한거죠 고고가 중독으로 고당한거죠 고고가 중독으로 고당한거죠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될 거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를때 칠 때는 이렇게 하는 줄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고고가 중독으로 고당한거죠 고고가 중독으로 고고가 중독으로 고통으로 고당한거죠 고양이의 너희 내 다만 추고 내 다리시야 남자로 봐대요 내 다리시야 이렇게 맞죠 네, 자기 마음대로 놓고 추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배운 거니까 아주 기본부터 가는 거죠 오늘 배운 게 아직 끄지 마세요 자 공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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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다 이렇게 하고 공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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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두 번째 방에만 하는 걸 2번으로 갈게요 공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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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다 됐나요? 거기에 해 Omar 공다 봅 He 하나 봅 apocalypse 봅 봅 봅 왜 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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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